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대박 아닌가. 저 정도 회사, 저 정도 시가총액, 글로벌 넘버투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인 회사가 성장률이 100%가 넘게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 회사라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영업이익률 75%면 이건 제조업이 아니죠. 이건 금융에서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저는 성장과 수익성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은데. 국내 반도체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노이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역테크 실적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엔비디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 노이즈가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M7 쪽 같은 경우 빅테크들이 과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또는 온다고 하면 투자를 지금처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철저하게 주주 우선이잖아요. 주주들의 입김이 되게 세기 때문에 아니 이익도 못 내고 돈도 못 보는데 계속 쏟아 부을 거야? 이런 식의 압박을 받게 되면 투자를 줄이거나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테크에 대해서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정점 온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 특히 블랙웰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통 신제품이 나오고는 계속 업사이클을 가다가 이게 또 그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고 나서 정점을 찍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노이즈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프리페어링 포 피크라고 해가지고 정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데 리포트로 나오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정점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고 얘기하면서 그 리포트에서 언급한 게 뭐냐면 가장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재물을 갖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장의 기울기가 정점에 도달했다. 예를 들어 성장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매출 성장률이 200%대 갔다가 지금 10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또 몇 10%로 떨어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캐펙스 투자가 25전이 사상 최고치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때는 통상적으로 반도체가 정점을 찍었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주로 HBM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가 여기서 다시 상승제로 전환될 거라고 전망을 해놨더라고요. 3분기부터. 이 얘기가 이제 사실 이게 맞다 그러면 이 노이즈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한 건 AI 컴퓨팅을 제외하면 하반기부터 수요가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 그림이 이제 거기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반도체 관련해서 보시면 수출하고 거의 동행하는 느낌이죠. 성장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보면은 수출이 고점에서 더 늘지 않고 깔딱깔딱거리는 느낌이 조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이제 피크 레벨에서 지금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정점에 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성장의 기울기 자체가 정점에 도달하는 분위기다 하면서 3분기부터 재고가 재차 증가할 전망이라고 이제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건 전망이에요. 여기 지금 늘어나는 거는. 그런데 그 이유가 전통 테크 PC하고 스마트폰이 성장이 좀 둔화되어 있고 부진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렘 고정가 관련해 가지고 YOY 이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고정가격 자체가 고점에서 이제 옆으로 늘어지고 있는데 지난달은 그 디렘 가격이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정가 부분이 이제 정점에 도달한 느낌.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고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AI 가속기 중심으로 해서 B2B 투자해서 딱으로 한다면은 B2C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B2C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네든 노트북이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던 게 이제 주로 IT와 모바일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 그래서 이제 레거시 쪽으로 많이 방향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캐펙스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비해 실제로 그 효용성,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HBM이 수요율이 높진 않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HBM3가 저기 하이닉스가 수요율이 뭐 80%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저기 어디죠? 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지금 30%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삼성 그것도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의 디지타임즈라고 하는 기사에서 제가 뽑은 건데 여기서는 글로벌 수요가 25년까지 113% 증가한다.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라는 이제 반박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장판을 흔드는 HBM에서 반도체 초호환기를 앞당긴다라고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HBM 쪽으로 많이 할당이 돼 있다 보니까 거꾸로 범용 디렘 쪽으로 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용 디렘이 가격이 유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없어서 그래요. 수요가 늘어서가 아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를 그럼 누가 뒤통수를 실실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현재 돈 갖고 있는 쪽은 삼성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도 그렇게 안 하지. 왜? 지금 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 100%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네들이 캐펙스 투자해가지고 가격 떨어지면 HBM에서 지금 삼성이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누구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삼사체제로 돼 있는 데서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한 번 또 2017년인가요? 그때 조화랑 왔다고 했을 때 이 19년에 대폭 투자했다가 한 번 박살이 다쳤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길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지지부진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갖다가 국내 증권사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의 디지타임즈 기사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제가 조금 서포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반대로 흘러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대박 아닌가. 저 정도 회사 저 정도 시가총액 글로벌 넘버투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회사를 갖고 시가총액이긴 회사가 성장률이 100%가 넘게 매출 성장률이 나오는 회사라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분위기예요. 그냥 경기침체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따라서 M7이 투자를 지원하거나 돈을 혹시 취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건데 어느새 미국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스트릿 컨센트라고 해서 증권사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장의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대하는 숫자 그거보다 못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비디아스럽지 못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네들 기대에 못 미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지지부진했던 측면도 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 지연 사태가 중문 공백으로 인해서 성장률 둔화를 야기했다. 이런 논리. 그러니까 블랙웰이 정상적으로 나갔으면 더 나갔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 블랙웰 휴시가 안 되는 것 지연된 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자꾸 노이즈를 일으켰던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75%면은 뭐 이건 제조업이 아니죠. 사실은. 이건 금융에서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저는 성장과 수익성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고민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고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받았었잖아요. 이제 그 밸류를 좀 이제 재조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말씀을 드릴 때 양상 이전과 같은 기울기로 상승했었다면 앞으로 다시 엔비디아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기울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현황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에서 2분기 컨퍼런스 콜할 때 얘기했던 건데 고객사하고 NDA 준수 때문에 정보를 언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HBM3는 지금 모든 GPU 고객에게 양상 공급을 하고 있고 2분기의 매출이 3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3는 정상적으로 팔고 있다는 얘기인데 3E가 문제거든요. 3E 8단 제품이 지난 분기 초에 양산 램프업을 준비하면서 샘플을 제공했고 평가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확인된 거는 지금 확인된 거는 3E 같은 경우는 8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칩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고 8단에 대한 테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3분기 중에는 퀄 테스트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단 같은 경우도 양산 램프업 준비는 마친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아직 12단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칩 자체 그거 하나에 대해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된다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일단 3E에서 8단 버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도 그렇고 한 3분기 내에는 어쨌든 퀄 테스트 관련해서 응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기사가 나온다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너무 많이 우려먹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통과 안 됐을 때 막 대만에서 기사 나왔을 때 주가 쫙 올라오고 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옛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했을 때 주가 반등폭이 있겠죠. 있는데 드라마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또 거기다가 경기정점 농쟁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기업 섹터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업황에 대한 부분이 노이즈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이제 AI만 놓고 얘기하면 아직까지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업계에서 지금 전망하는 것은 AI 관련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구체적인 어떤 앱이라고 하던가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26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일부 일시 정체에 이런 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기술적으로 앞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인 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결국은 AI 가속기 시장에서도 기술적 우위를 워낙에 쿠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걸 만들겠다고 AMD에서 그렇게 해도 못 따라가잖아요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로 TSMC를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파운더리 쪽에서 작겠다고 그렇게 해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다 기술이거든요. 하이닉스가 메모리 시장에서 만년 2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HBM을 치고 나가가지고 HBM 시장을 장악을 했거든요. 장악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는 어찌 됐든 간에 계속 앞서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거를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아직은 이걸 극복했다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커질 것 같고 앞으로는 그리고 또 메모리 쪽도 PIM이라고 해서 주문형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이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고객 니즈에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국은 기술 플러스 주문응대 능력 이거는 사실은 기술만 앞서서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금 기사 났던 거 재미있는 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TSMC하고 엔비디아 간에 이제 있었던 얘기들이 언급이 됐었던 건데요. 제순왕이 엔비디아 전용 코보스 라인을 갖다가 기존 공장 외부에다가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걸 TSMC가 단칼에 거절.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결국 가가지고 TSMC 개명진이 얘기하는 게 그거 지울 때 그럼 돈은 니네가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갑 중에 갑이 지금 엔비디아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갑 중에 갑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라는 거를 또 이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기술의 차이인 거죠. 만약에 TSMC가 경쟁자가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기술이 됐다면. 그래서 막상막하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거 지금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술적인 우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겠죠. 기술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때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자가 레거시 제품에서는 글로벌 터비였었고요. 그거를 수십 년간 지켜보다가 지금 사실은 레거시 제품에서 물론 규모는 여전히 넘버원인데 HBM에서 지금 기사를 제압당했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50%가 넘죠. 거의 절대적인 수치를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거워 하잖아요. 지금 한 번 기술이 역전이 되면 이렇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제일 좋은 거는 어떤 이런 순위가 바뀌는 어떤 과정에 있는 거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삼양라면하고요. 삼양식품 지금 잘 나오고 있지만 삼양식품하고 농심이 있었는데 농심이 만년 2등이었거든요. 삼양식품이 1등이었고. 근데 이게 확 뒤집어졌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우지파동남에서 삼양이 우지파동 문제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지고 나서 이게 몇십 년간 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국내에서 판매량은 모르겠는데 주가는 이미 이게 뒤집어졌죠 지금. 왜 그러겠어요? 불닭볶음면. 이런 게 사실은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장을 장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변수들이 나오는 그 트리거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대박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캐치하는 게 능력이죠 사실. AI 무용론에 대한 생각과 이것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일단 한 번 편리한 걸 쓰고 거기에 익숙해지면 그걸 절대 못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 먹었다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언제부터 우리가 스마트폰 썼다고 이거 스마트폰 속이 나왔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고집했다가 망했던 회사들이 노키아도 그랬었고 우리나라 LG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향전환을 늦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퇴출됐잖아요. 그러니까 편리한 걸 한 번 써보게 되면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채찔피티 통해서 물어보고 뭐 이런 거지만 앞으로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AI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잖아요. 지금도 사실 기본적인 것만 해준다고 해도 사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대학생들 리포트 쓰는 것도 그죠? 그냥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일일이 찾아서 고민해가지고 써야 되는 걸 갖다가 알아서 써줘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중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AI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은 초기 시장이고 이제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진화되고 진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향후 연산하고 추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어디까지 진화가 될지 모르죠. 판단에 대한 것까지도 어쩌면 좀 비참한 얘기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걸 거기에다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 가만히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우리가 판단했던 걸 갖다가 기계가 판단을 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역시 AI 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지금 사용자 수가 10%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사라질 수 있겠느냐. 자율주행 저는 안 해봤지만 저는 솔직히 못 믿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데 자율주행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그냥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면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확장되고 확대될 영역이 더 많다. 그런데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 스마트폰 안에 앱으로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처음에 찝찝해서는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게 찝찝하잖아요. 유출될 수도 있고 믿을 수 없고. 지금 누가 은행 가서 줄 서서 기다려가면서 그거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다 이걸로 하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편해지니까. 편하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입출금뿐만 아니라 돈을 내가 수중에 안 갖고 다녀도 이걸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대출도 심지어 여기서 해버리면 뭐 그냥 뚝딱 되잖아요.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편리성이 한번 몸에 익숙해져 버리게 되면 이거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AI가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 안보하고 연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AI가 국가 안보하고 또 맞물려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약에 처지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처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거 조종 무용론 뭐 이래가지고 확 꺾인다. 절대 저는 이거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은 국제전화 뭐 쉽게 쉽게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새로운 기술에서 공짜 전화 그게 나왔었어요. 저 지금 처음 시연해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돼? 하면서 별로 음질도 좋지도 않은데 다이아이패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새로운 기술을 샀었어요. 근데 그 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짠데 결국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성장이 될 거다. 다만 한 가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상황까지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국가에서 잘 알아서 하실 문제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장이 편해가지고 좀 웃으면서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다음에 서로 막 이렇게 축하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와가지고 저도 요즘 투자할 거 없어가지고 현금 쌓아놓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저도 좀 많이 불편한 지금 시장입니다. 근데 저도 또 사실 이런 말씀 들리기가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시장 자체가 다른 나라 시장 대비해가지고 좀 편하고 괜찮아야 되는데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뭐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적자 나던 거 어쨌든 흑자 전환 됐고 무역도 어쨌든 수출도 좀 올라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만 하시지 마시고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대신에 주식을 투자할 땐 돈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냥 쉽게 쉽게 덤비지 마시고 좀 고민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언젠가는 좀 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